인천시가 해넘이와 해맞이 인파가 몰리는 주요 시설들을 임시 폐쇄합니다. 인천시는 새해 첫날인 1월 1일 새벽 5시부터 8시까지 문학산을 폐쇄한다고 밝혔습니다. 또 서구는 정서진 일대를 임시 폐쇄하고 원적산과 가현산 등 사람들이 많이 찾는 등산로를 전면 통제합니다. 강화구는 다음 달 3일까지 많이산과 고려산 등 주요산 8곳을, 옹젠구는 심리포해수욕장 등 23곳을 폐쇄할 예정입니다.